골프클럽 H의 브로그방입니다. 보통 우리가 어드레스를 할 때 이 클럽과 내 몸 이 사이를 주먹 하나 반 이라고 저는 배웠어요. 그런데 제가 골프에서 3년 됐는데 매년 배가 1cm씩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면 사실 이 자세가 마취 강제에 어려워지죠.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쭉 좀비마냥 이렇게 늘어뜨려서 잡았을 때가 가장 올바른 어드레스라고 가슴을 좀 펴주시고요. 지금 가슴을 펴주시고요. 피고 그렇죠. 피고 이런 상태에서 잡아주면 넉넉한 별때베른가 자 이렇게 어떤가요 지금 자세가 네 괜찮습니다. 괜찮나요? 어깨 힘을 좀 더 빼시고요. 네 그렇죠. 됐나요? 어깨 힘을 빼고 정말 말 그대로 편안한 느낌이네요. 힘을 빼고 편안하게 이게 나한테 올바른 간격의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.